그.. 평택에 소문이 나왔어요 평택에 소문이 난 게 있어 주변 부서 씨가 콩만 매서 버는 돈이 무녀여기관의 차에 있거라면? 아..그럴 주자 아냐? 아.. 엄청 많긴 봤는데 그만큼 또 많은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국회의사장을 사쇼? 아.. 그럼 다 내줘 참 다른 분들 다 돈이 되었으니까 아..그러면 안됩니다 아.. 아..여기 아까 제가 좀 일찍 왔으니까 일찍 왔는데 이 평택가유제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수분들이 게스트로 나오고 노래를 못 품고 있어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웬만큼 노래 좀 이상하게 하면 창피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초대가수를 누구를 왜 듣느냐 해서 저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그래서 주변 전 씨가 45만평 아..예? 그 다음에 이명욱이가 12평 아..예? 그래야 당선이 된거예요 아..예? 아..예? 진석이 형도 나오셨네? 아..진석이 형 오다 갔어 아..예? 찰나가 있어가지고 신비 찰나가 나와가지고 그래! 자! 이번에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 어..이번에 좀.. 제가 마지막이니까 신랑 노래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얼마전부터 역주행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그래요?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정동훈 제일 박래 정동훈도 이 노래를 불렀고 장민호 후배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이게 드라마 하얀 거짓말에 상입됐던 노래인데 들꽃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맞으시죠? 아..그런 노래를 불렀고 사실 이 노래도 어..이거 얼마전에 이번주 그 화요일날 제가 그 화요일 밤이 좋아 어..그 출연을 해서 나왔었거든요 26일날 아..이노래가 주변이신 노래였어요? 네..그러니까 정동훈이 노래인줄 알았어요 아..아..앨범에 이번에 새로운 앨범에 네 번째로 또 수록이 됐어요 아..그러요? 이 노래를 어디가든지 이 노래를 꼭 불러요 선생님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이 해라 아..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정동훈이 키우는게 우리 공소재 회장님이 아..그러요? 업어 키웠잖아 아..하핳하핳 자..아..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 가요제 정말 축하해 오신 우리 국민 가수 진정한 소리꾼 우리 조경일 씨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박사 부탁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들리고 계십니다 함께 하니 사랑의 박사 우리 우리 나이.. Suffer 가슴 속에 가득 별리처럼 가득 당신의 얼굴이 아련해 아 내 안의 왕자 피어난 들꽃하나 멀어지고서 사랑이라도 손이 고치라도 찬송이란 손이 당신께 즐거운 꿈에 찬송이란 손이 고쳐진 들도다 내 맘을 멈춰 내 웃어도 고맙습니다 그들 보면서 나도 몰래 글썩 당신 몰래 글썩 은근 속이 가득 내게 아 세상의 꿈 사랑 이 사랑 덕에 가진 꿈 사랑이라도 손이 고치라도 찬송이란 손이 당신께 즐거운 꿈에 찬송이란 손이 고쳐진 들도다 내 맘을 멈춰 내게 찬송이란 손이 고쳐진 들도다 찬송이란 손이 고치라도 사랑이란 손이 고치라도 찬송이란 손이 고치라도 spare 손길대의 목숨은 죽여진 그리스도 나라 내 맘을 꿈처럼 깨고 있어요 여러분 끝났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